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빨리빨리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왜 극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풍성한 삶, 항상 승리하고 그리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삶은 언제 내 것이 될 것이냐. 그런 의문을 안 가져본 사람이 없죠. 저에게도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들이 왜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들 한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것을 벗어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저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치유, 회복, 또 평강, 기쁨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서 정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 잔이 넘친 아이다 하는 고백을 위선자 같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서 정말 그래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기도가 왔을 때는 제 인생은 그때 잔이 완전히 비어서 넘치기는 커녕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 방울도 없는 것 같이 완전히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교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이가 그때 굉장히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로서도 지쳤고 그리고 제가 여자로서는 하기 힘들다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지쳤고 그리고 신앙생활조차도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자꾸 정말 광야를 맴돌이하는 것 같은 아까 여기 왔었던 산인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절망이 오더라고요. 아까 돌았던 데인데 또 왔네. 또 왔네. 그게 40년을 도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뺑뺑 돌았으니까 40년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도 힘들었겠지만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다시 왔을 때는 더욱더 절망이 됐을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쓰러졌던 데인데 내가 또 쓰러졌네. 지난번에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약속했던 데인데 여기 또 왔네. 그럴 때 오는 그 절망감 그리고 정말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 저는 그것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구원되고 그리고 태어날 수 있는 그리고 부흥이 올 수 있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흘러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흥. 리바이벌. 리바이벌이라는 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뜻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려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완전히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처음 빛을 보고 예수님을 그 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가 리바이벌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혼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습관 기억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우상처럼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는 저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식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그 이집트적인 그런 성향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또 금방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홍해를 갈라주셨는데도 사흘 만에 아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다면 물을 안 주나 이러면서 또 노예 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마다 저의 심령이 다시 죽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럴 때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급함이 오는 것이 저는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사회든지 나라든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이 오는 것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들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면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집트가 꽉 차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생각과 기억과 그리고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바에 물이 달았다면 자기네들이 그렇다는 걸 모르고 지나갔겠죠. 그거 그냥 마시고 야 좋다 우리는 구원 받았나 보다. 그리고 또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아무 위기도 없으면 야 우리는 진짜 조금 있으면 들어갈 거야. 하다가 믿음의 시험이 없으면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로 정말 다시 거듭나라. 너는 이 면에서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너는 아직도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나온 노예 근성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언제 제일 깨달았냐면 스파이들이 갔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내 아들을 삼아서 그리고 너에게 유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것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타입 앤 채로 미리 보여주는 어떤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서 왕창 떨어지죠. 12명 중에 10명이 떨어지는데 온 국민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2명을 돌로 쳐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12명 중에 2명이 붙은 게 아니라 60만 명 중에 2명이 붙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걱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이 초청은 받지만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는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거듭나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때 생각을 하나님처럼 하게 변하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처럼 생겨요. 사랑이 하나님처럼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있는 우리 인간의 영이 죄와 사망에 꽉 묶여있는 우리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위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에게나 아니면 교회에게나 그 나라에게나 반드시 마치 이집트를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것 같은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이집트가 편하면 이 노예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악한 앙이 생겼습니다. 핍박이 와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아이들을 보면 이런 노예 생활을 이 아이들이 또 할 걸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건 안 되겠다. 그 위기감, 그 어려움. 그래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살고 별로 구별도 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해주니까 또 거기서 여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지 뭐 하고 400년을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워져요.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아무데를 봐도 도움이 안 오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소리 질러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을 때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어요.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한 나의 어떤 인생의 부분들이 다시 소생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가 사실은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거듭났나 내가 재정에서 정말 거듭났나 내가 결혼 생활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 생활하고 있나 아니면 이집트에서 하던 습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 받기 전에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지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거 또 내가 내 눈으로 본 거 체험한 거 내 지식 또 다른 사람들이 걱정시킨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좋으냐면요. 이런 위기에서 그것이 땅끝에 온 것 같이 정말 절망이 올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지혜로 우리 할머니가 하라고 한 거로 그리고 학교에서 정말 수우 받으면서 성적을 우수하게 받으면서 내가 공부한 하나님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들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안 됩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 때 왼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뒤를 돌아보니까 죽이려고 이집트 병사들이 옵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열려 있어도 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왼쪽이 열려 있으면 왼쪽으로 도망갑니다. 오른쪽이 열려 있으면 오른쪽으로 도망가요. 이거는 상담을 받으면 되는데 상담을 받자. 상담을 받았는데 애가 좋아져요. 그럼 그리로 도망갑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사면 되는데 실력 있는 변호사를 샀는데 아이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뒤에서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으면 뒤로 도망갑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막이 감사하세요. 이야 신난다. 왼쪽으로 갔는데 돈을 엄청 썼는데 이 의사가 고쳐준다 그러더니 이 아이는 못 고치겠습니다. 감사하세요. 왼쪽 문도 닫혔습니다. 오른쪽을 쳐다봤더니 지금은 정말 나는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그래 이번에는 내가 페이먼트 해줄게 그래야 되는데 야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아빠 사업도 망했다. 어떡하니 오른쪽 문도 닫혔습니다. 그럼 이제는 진짜로 앞에 홍해물밖에 없어요. 그때가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저는 제가 영어로 읽고 그리고 번역을 할게요. 제가 영어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ho are born not of blood not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로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이들로 태어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As many as received him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다가 무슨 음성을 들었길래 털이 빠질 때가 되면 동굴로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우리 쓰나미가 올 때 타일랜드라는 곳에는 코끼리들을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한대요. 그런데 코끼리들이 막 왔다 갔다 길거리를 왔다 갔다 식당에도 들어오고 그런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음 그 트럼펫들을 불면서 전부 산 위로 막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저 코끼리들이 왜 저렇게 저러나 미쳤나 사람들은 그러면서 저 바보 같은 코끼리들 그러면서 누가 바보입니까 사람들은 바로 쓰나미 오기 1초 전까지도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압니까 동물들이 압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이랬어요. 자연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나중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하고 그렇게 변명을 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 그리고 바다가 오다가 딱 파도가 거기서 서는 것 그리고 봄이면 꽃이 피고 그리고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이면 모든 것이 동면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못하고 공자도 못하고 그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거룩하신 온전하신 악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회전하는 것이나 변하는 것이나 어두움이 전혀 없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빛 그 자체입니다. 선 그 자체세요.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죄가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보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죄가 있는 존재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소멸해버려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자녀 삽고 싶으셔서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옳다고 그러다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선악가를 따먹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에요. 내가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귀죠. 내가 예배를 받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 가장 아름답던 천사가 그 자리에서 흑암을 상징하는 마귀가 되었듯이 그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오면서 아담이 이것이 고아의 영예여 내가 하겠다. 나는 아버지를 못 믿어요. 아버지가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만 먹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모든 축복을 주겠다. 했는데 아버지 말이 틀리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래. 마귀가 맨 처음에 한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브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뭐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하나님이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네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이 될까 봐 악하셔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브가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밑에서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 그리고 나처럼 영생하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똑같은 유전자가 있고 이걸 이미 주셨습니다. 그거를 의심하지만 않으면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네가 나를 따르면 나와의 관계가 절단되지만 않으면 너는 나와 똑같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축복을 주셨는데 아담이 이브에게 제대로 안 가르쳐줬어요. 그걸 다 가르쳐주지 않고 저거 먹지 말래.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브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을 똑바로 다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먹는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씹어서 먹으면 이것이 나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너의 일부가 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것이 너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너는 나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선이 아니라 자기의 선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너와 내가 분리가 된다. 그러므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생명인데 네가 생명인 나에게서 떠나면 그러면 너의 혼자 생각하는 사고 그리고 너의 독립이 생기면 그때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으면 내 안에 죽음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드리지 마라. 먹지 마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네가 건드리고 싶을지라도 건드려서 이걸 먹을까 싶다가도 이것을 먹어서 너의 일부가 되게 하지 마라. 따 먹지 마라. 그랬어요.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건성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저 나무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그냥 저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부가 왜 그랬지? 왜 저거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지? 이상하다. 하는 의혹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지만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부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지 않고 그냥 대강 전해준 것 같아요. 이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게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부가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이 마귀가 보니까 아담은 건드리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쟤를 건드리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와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거 먹으면 너무 좋은 거야. 이랬을 때 이부가 그거 건드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랬어?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건드리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된대? 죽는데 건드려봐 한번 그런데 이부가 건드렸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거봐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야. 여기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드려도 안 죽고 보니까 먹어도 안 죽겠네.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 수 있다. 나에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에게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분절돼서 단절돼서 떠나가는 마치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 말 듣지 않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아는데 보니까 엄마가 틀렸어요. 엄마 학교 가라는데 내가 보니까 안 가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될 것 같아. 엄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 불순종이 들어옵니다. 거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항이 들어와요. 사무엘이 사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위치크라우트 이것은 사술과 같습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선악과를 딱 먹어서 이 선과 악을 아는 그 개체로 내가 내 나라를 내 권세를 내 영광을 찾겠습니다.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걸 먹어서 씹어서 이 선악과가 나의 본성에 완전히 그 핏줄 하나하나로 들어가서 나의 성격 나의 인격을 주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심판관이 되겠습니다. 당신도 잘못하면 나는 잘못했다고 심판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시면 왜 그러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자매님 병 안 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니잖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 애 왜 안 고쳐주세요. 이거는요 선학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옛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죄성이 하는 말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만이 진리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아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예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거듭난 영이 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아버지를 다시 접속시켜주고 싶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아는데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만 하면 너의 지금 그 괴로움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저주 그리고 네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분의 아들이 되는 순간 없어진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는 그분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게.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죄 대신 완전히 모든 죄 문제 아담이 지었던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싫어요. 나는 내 인생을 찾겠어요. 나는 뭐가 옳고 그런지를 내가 결정하겠어요. 하고 떠났던 그 피를 받고 태어난 너희들 모두가 그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들 이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네가 찍힐 거를 내가 찍히겠다. 내가 죽을 것을 내가 죽겠다. 내가 아플 것을 내가 아프겠다. 그리고 너의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삼키고 내가 죽겠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 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그리고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그 죄성 자체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권세를 내가 줄 수 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그 대신 벌을 받고 죽겠다고 할 만큼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의 그 희생 십자가에서의 값을 치름 대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는 그것이 없이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 그 소리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시 만나게 해주시려고 아버지와 우리를 갈라놓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만이 진리이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제가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좋은 소식 복음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든지 지금 만일에 우리가 머슬럼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30만 명이 300만 명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듣다가 야 저거 좋은 소식이다 As many as As many as received him received Jesus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도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나 믿고 저분을 내 구주로 영접할래 나 하나님 아들 될래 하는 자마다 그 순간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거듭남의 비결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무리 지금 그 산을 뺑뺑 돌아도 결국은 또 광야에서 또 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시면서 이랬습니다. 내 안에는 다른 영이 있다. You have different spirit. 너는 다른 영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대로 아직도 노예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가서 하늘나라를 보게 했어요. 이 천국을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야. 젖과 끌이 흐르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기도의 모든 답이 있는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영적 전쟁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신부 진짜 거듭난 자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호수와 갈렙은 그게 안 보였어요. 거기 가보니까 거인들이 잔뜩 있는데 그 거인들을 보고 어떡하지 쟤네들은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어 거인들이 많네 거인들이 많으면 어때 고생 좀 하면 어때 이길 건데 오버컴 할 건데 내가 이길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에게로 난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로 난 게시적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와 갈렙은 이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 주신다고 했잖아. 그것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열 명의 스파이들은 가서 보니까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왜 저렇게 나쁜 일이 많아. 저 사람은 왜 저 집에는 저렇게 나쁜 일이 많이 생긴데 아들도 다쳤다며 저 사람 안 걸렸다며 이혼했다며 야 저 무서운 하나님이다. 우리 믿지 말자. 저거 너무 힘들다. 저 언제 저거 다 극복하고 천국에 들어가냐. 이것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저기 가니까 거인들이 많더라. 그런데 저거인들은 우리를 죽일 거야. 안 걸리면 죽어. 그리고 정말 사역하다가 이렇게 확 보니까 돈도 없고 지지지 고생하더라. 부정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땅을 보니까 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준대네. 그런데 거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쟤네들은 왜 걸치적거려. 우리 아버지가 저거 치워주시겠지 뭐. 땅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인들만 보입니다. 나 저의 가면 죽어. 어떡하지.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노예의 영이고 고아의 영이에요. 거기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광야를 뺑뺑 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애들을 데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지만 한 바퀴 더 돌아라. 한 바퀴 더 돌아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Whatever is born of God 하나님에게서로 난 것들마다 overcomes the world 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아야 이 세상을 이겨요. 거듭나야 이 세상을 이깁니다. For you did not receive the spirit of bondage again to fear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By whom we cry out Abba Father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영으로 거듭나는 거듭나는 영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와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고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시는 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 믿느냐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마르다가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빠는 왜 죽었어요? 사람들 죽잖아요. 예수님은 거듭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다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모든 인생의 한 부분 한 부분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또 나의 감정 나의 인간관계 또 나의 사역 이런 것들이 다 거듭나는 것이 성화과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화과정이라는 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었던 내가 그 부분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 되시고 이미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을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Spirit himself bears witness with our spirit 우리의 살아난 거듭년과 거듭난 영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나가 되셔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that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자녀인 게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Heirs of God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족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울음도 없고 그리고 분단되다든지 아니면 오해한다든지 이런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If we indeed suffer with them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together.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누가요? 우리가요.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요 아버지에게로 영광이 갑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죠. 그러면 가서 1등상 받죠. 그러면 쟤 누구 아들이야? 제비가 누구래?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와서 정말 자매님의 얼굴에 빛이 나네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자매님만 보면 제가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자기가 고쳐도 되는데 꼭 우리 손을 빌려서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둥 벼락을 막 하시면 되는데 그 이슬람 나라에 가셔가지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백만 명을 오늘 다 구원하겠다 하시면요.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한 시간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 보세요. 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면 백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정말 잘하지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He wants to be glorified together with us. 우리와 함께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자녀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어떻게 아들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제자 훈련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습니다. 전혀 창조적이 아닌 분이셨어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사마리아 가지 말고요. 우리 그냥 갈릴리에 있으십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에 가라 그러면 네 갈릴리에 가시고 사마리아 가라 그러면 사마리아 가시고 예수님이 내 생각으로는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외에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나는 느끼지도 않고 나는 내가 뭔지 나는 이런 생각이고 나는 내 의견인 것을 나는 하나도 나타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선악과를 안 먹겠다. 나는 아버지가 옳다고 그러는 게 옳고 그러다 그러면 그러고 정말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죽어가는데도 아버지가 지금 여기 있어라. 그러면은 나흘 동안 안 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의 선쉽 아들의 역할 그것을 우리 대신 먼저 가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나의 희생과 나의 본 내가 나의 희생을 믿고 그래서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본만 따라서 내가 한 것만 하고 그리고 내가 간 길을 네가 그대로 따라오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너를 데려가 주겠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오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큰 형님 예수 크리스도의 사역이셨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나의 구세주 나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분의 뒤만 졸졸 쫓아가야 되는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접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설교도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나는 구원 받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나의 인생에서도 지금 리바이버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부분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 또 단절된 관계 그리고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내가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그분이 나의 그 인생의 부분에 주님이시라고 내가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방송 듣고 계시는 또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신 길 그리고 진리 이 생명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있는 자리에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들을 수 있게 혼자 있으면 혼자 그렇게 크게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이 일어나주시면 제가 함께 영접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혜와 사망의 문제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와 저의 약함을 몸에 가지시고 죽으셨을 때 저의 죄 문제도 저의 죄 문제도 함께 죽었음을 함께 죽었음을 믿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들어오는 그 순간 영 죽을 저의 몸 영 죽을 저의 몸 그리고 죽어있던 저의 혼도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박수를 치고 그리고 손뼉으로 그분에게 찬양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